아 죽일 것 같네요. 죽이지. 그건 해봐야 알아. 안 돼. 단장이랑 함께 엄청 혼났죠? 아니? 나 칭찬만 받고 살았지? 딱 하다 지금 꼰대인데 그때 얼마나 꼰대였을까?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진짜 꼰대가 뭔지 보여줄 것 같은데. 그럼 저는 하극상을 보여주셔도 될까요? 보여드려요? 보여주셔도 돼요? 못하잖아 뭐. 아 진짜 해야 되냐고요. 아 진짜 해야 되냐고요. 아 진짜 해야 되냐고요. 내가 얼마나 잘하면 돼요. 네 생각이잖아. 뭐 해. 뭐 해. 내 직업이 나야. 나. 어. 그럼 이랑이 때부터 갈 것인가? 계단. 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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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내가 정리할게. 형, 온 김에 도와주고 갈게요? 그러던가, 그럼. 하... 핸드! dates seated sabes Pro 이렇게 아... 아, 네.